누가 집을 사는가. 장관과 시장의 답이 다르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답이 다르겠죠. 장관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위를 이야기할 거니까.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본인의 목표니까 당기적 반등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대한다는 이야기죠. 장관이.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고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장관이면 당연히 공식적인 속상에 나가 가지고 추세적 상승이 아니고 당기 반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부로 다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당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시적이며 지역적인 잔등락이 나타난 수준입니다. 이렇게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거꾸로 해석하면 여러분 다 진실인 거죠. 불안감을 느끼니까 불안감을 진화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에 추세적 상승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시장에서 만만치 않다. 그럼 시장 이야기가 옳겠죠. 장관 이야기가 옳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장관들은 현장을 잘 모를 겁니다.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이번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박민수 차관하고 이런 의료계의 간격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 위에 윤 대통령하고 여러분 의료계 차원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이런 차이가 나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는 거죠.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완전히 간격을 없앨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실책이 뭡니까. 전문가인 의료계 종사자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이 난리법석을 안 떨었을 거 아닙니까. 박상욱 국도교통부 장관도 부하들의 이름을 올린 리포트만 보지 말고 시장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벌써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추세적 상승일 가능성이 높네요. 장관은 수요층이 강범위하지 않다.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거래량도 2019년과 2021년과 비교하면 적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물론 실수요층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관을 대표하는 KDI의 경제정보센터의 소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장관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가까이 갔지만 역시 그래도 시장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은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퍼질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오고 이런 근거는 수요자의 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019년부터 2021년 때 패닉바잉이 일어났을 때 지금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불안심이나 작동함에 폭발적인 아파트 매수로 이어졌고 유례없는 집간 급등을 초래했던 학습효과다.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탁 나오게 되면 바로 정부가 뭡니까 tf를 구성해 가지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이 확실하게 세게 이러면 나가야 그래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일하게 보게 되면 집값이 뭡니까 불이 붙겠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장을 계속 실제로 여러분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공식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으로 의료계 인사들한테 정보를 듣는 채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의료계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에 있어서 이렇게 장기화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박상욱 교통부 장관께서도 관리들이 올려주는 일시적 반등입니다. 이런 것만 믿다가 뭡니까 불이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진화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채널 근거 파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우익이 정책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그럼 우익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파는 정직함과 진실성과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정책을 다룰 때는 우익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장 이야기를 경청하고 모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문제를 생태계 측면에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마치 의사가 인체를 다루는 것, 신체를 다룬 것과 마찬가지로 함부를 다룬 것 같지만 대단히 섬세하고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런 윤 정부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거치게 다뤘지 않습니까 외과의사가 여러분들 무슨 암 함부를 여러분들 제거할 때 이렇게 이런 거치게 다루게 되면 그럼 환자가 죽는 거죠. 그게 지금 의료계가 죽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인간적 겸손함과 동시에 지적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좌익들은 지적 오만함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탈원전해가 이러면 전부를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익은 내가 잘 모릅니다 현장 사람들이 잘 알죠 이게 기본인 겁니다 지적 겸손이 있어야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익이 무언가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없고 뭡니까 그냥 으쌰으쌰으쌰만 하니까 뭐죠 그냥 때려잡듯이 하니까 그냥 의료계가 파탄이 나가지고 그냥 피가 낭자에 흘러가잖아요 조금 이따 이런 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난 채 하면 그냥 골로 갑니다 그게 세상사를 관통하는 지혜지 않습니까 지적 겸손 지적 겸손이 진실된 우익의 중요한 덕목인 겁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잘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부동산 업체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22-2023년 집값 겁납과 거래 절백으로 집 매수를 포기한 수요층이 잠재에 있었는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로 내리면서 이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과 2022년처럼 시장에 투자 수요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실 수요가 잠재 있고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내 집 마리를 준비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렇게 항상 현장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게 되면 이제 퍼플렉스트 AI한테 물어보니까 공급 부진 때문에 지금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하반기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집값이 1.8%포인트 수도권이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인은 뭔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개설된 전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딱 요인을 보니까 뭡니까 단기 반등이 아닌데 AI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이래서 오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역작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한여름에 여러분들 더위를 세계사하고 함께 한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